승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자 다같이 3위에서 일어나 불빛을 켜고 오른쪽 후밑쪽 자 우리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자 자 하나의 동작으로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자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아 역시 대단합니다 타이거 씨 자부심 오오오오 팬 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5초간 인천 와우 1번 타자 박찬호 잘 맞은다고 아쉽지만 이럴 때도 우리 박찬호 선수를 위한 박수가 필요합니다 화이팅 이창진 선수도 힘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화이팅 한 번 해치고 시작합시다 다 같이 이창진 자 동구장의 쩌롱쩌롱 울리는 목소리 역시 역시 아이고 잘한다 자 신나게 즐겨봅시다 3번 타자 김도영 김도영 자 우리 신나게 힘찬 목소리로 오른쪽부터 김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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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! 자 이 목소리 그대로 한 번 더 갑시다! 김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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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깁차게 hey atjet! 이 하이의 승기를 위하여 고! 김도야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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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